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 급증에 따른 택배기사분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가 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휴관을 했던 휴싼터가 지난 12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서 휴싼터는 마곡역 1번 출구 인근 마곡동 745-3번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쉼터는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 또는 청년,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쉼터는 휴게실, 세미나실, 상담실 등이 조성돼 있으며 이동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도움받을 수 있는 노동복지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노동상당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 강서 휴신터에서 건강교실, 노동법 강좌,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동노동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자 정보 공유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접종하실 예정입니다.